이 장면은 봅시다 이 장면은 пс마d 도 bag 이신신에서 너무 귀여웠었어요 이 장면의 입법에서는 reverence 그래서 몇 번의 테이크를 계속하셔서 결국에는 다 지워졌죠. 결국 결론은 감독님이 많이 가서 힘들었다? 힘들진 않았죠. 그냥 민낯이 나왔죠. PBS 직원이신 백상원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 민낯이 되니까 조명 감독님께서 예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괜찮았나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정말 모습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맥주 좋아하네요. 괜찮아요? 좀 놀랬죠 계속. 계속 가시길래. 이제 좀 그만 찍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그러셨구나. 저도 소소하면서 느껴지니까 이제 화장기가 거의 안 남았다. 중대원들 총기죠. 이상 없습니다. 귀엽네요. 아니 뭐. 제 총기도 이상. 잊어 View. 저는 글꼬 그 사양이 될 것입니다.